1. 참가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카드를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끝내는 방법은 일정 조합의 카드를 얻고나, 진정한 조합을 얻고나. 진짜 조코를 찾아라. 2. 참가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 참가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 참가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 pega 효과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